5화 줄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톰은 머프포터의 재판에서 인존조의 범행을 밝히지만 인존조는 도망가버리고 톰은 조의 보복을 두려워한다. 그 후 허클베리와 함께 보물찾기에 낯선 톰은 복수를 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온 인존조와 그의 보물에 대해 알게 되고 제28장 인존조의 소골에서 그날 밤 톰과 허그는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9시 지나서까지 여관 근처를 서성거렸다. 한 사람은 멀리서 골목길을 감시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여관 입구를 감시했다. 누구 한 사람 골목길을 출입한 사람은 없었고 그 스페인 사람과 비슷한 사람으로 여관 입구를 출입한 사람도 없었다. 그날 밤은 밝은 밤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꽤 어둡게 되면 허그가 와서 고양이 울음을 내고 그러면 톰이 슬쩍 빠져나와 열쇠를 시험해 보기로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밤은 계속 밝아 어두워지지 않았으므로 허그는 10시경에 감시를 그만두고 설탕을 담는 텅빈 나무통 속으로 기어들어가 잠을 잤다. 화요일에도 두 아이는 운이 나빴다. 수요일에도 그러했다. 그러나 목요일 밤은 좋을 것 같았기에 톰은 때를 노려 아주머니의 헌 양철 등잔과 그것을 가릴 커다란 수건을 갖고 몰래 빠져나왔다. 톰은 등잔을 허게 사탕통에 감추고 감시를 시작했다. 밤 11시경 여관은 가게 문을 닫고 그때까지도 스페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뒷골목을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었다. 어둠만 짙게 깔리고 고요하게 이를 데 없었다. 간간히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다. 톰은 등잔을 든 채 빈 통 안에서 불을 켜고 수건으로 덮어 씌웠다. 이래하여 두 모험자들은 여관을 향해 살금살금 기어나갔다. 허클베리는 보초를 서고 톰은 혼자서 골목길 안을 더듬어 들어갔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걱정과 불안은 산더미처럼 묵직하게 헉의 가슴을 억눌렀다. 등 뒤로 불빛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놀라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톰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톰이 사라진 지 몇 시간이 흐른 듯했다. 톰은 아마 기절했는지도 모른다. 아니 죽었을런지도 모른다. 아니면 공포와 흥분 때문에 심장이 터져버렸을는지도 모른다. 허근 불안한 마음에 뒷골목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온갖 종류의 두려운 생각이 다 들었다. 지금 당장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앗아갈 목숨도 별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심장이 이렇게 쿵쿵 뛰다가는 곧 달아 없어질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갑자기 불빛이 번쩍하더니 톰이 그의 옆으로 손살같이 뛰어갔다. 도망쳐! 톰이 말했다. 죽어라고 뛰란 말이야. 톰은 그 말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었다. 한 번으로 충분했다. 두 번 되풀이하기도 전에 허근님이 시소 50km에서 6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두 소녀는 마을 변두리에 외딴 도살장 오두막에 닿을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오막에 들어서자 폭풍우가 쏟아져 내렸다. 톰은 겨우 숨을 가누면서 이렇게 내뱉었다. 허, 정말 끔찍했어. 될 수 있으면 소리 나지 않게 열쇠를 두세 개 꽂아 볼 때였어. 그런데 딸깍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나는지 무서워서 숨도 쉴 수가 없었어.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얼떨결에 방문 손잡이를 돌리니까 방문이 그대로 열리는 게 아니겠어. 그러니까 방문이 처음부터 잠겨있지 않았던 거라고. 그래서 살그머니 들어가서 등불을 싼 수건을 벗겨냈지. 그런데 맙소사, 이게 웬일이야? 뭐가 있었는데? 도대체 방 안에 뭐가 있었는데, 톰. 허, 하마터면 인전조의 손을 밟을 뻔했다고. 설마, 그럴 리가. 정말이야. 그놈이 번듯이 드러누워 있었어. 술에 취해 고라떨어져 있었나봐. 그래서 난 수건을 집어들고 정신없이 도망쳤다고. 나 같으면 그까지 수건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을 거야. 그렇지만 난 달라. 그걸 잃어버리면 아주머니한테 혼날 테니까 말이야. 있잖아, 톰. 그런데 돈 상자는 봤니? 허, 돈 상자고 뭐고 주위를 둘러볼 겨를이 어딨어. 상자도 보지 못했고 십자가도 보지 못했다고. 얼핏 눈에 띄는 것이라곤 인전조 옆에 뒹굴고 있는 빈 술병하고 양철 것뿐이었어. 그렇지. 방 안에는 나무통 두 개랑 술병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었어. 그래도 그 유령이 나오는 방이 어땠는지 모르겠어. 어땠는데? 글쎄, 위스키 유령이 출몰하는 방이었지 뭐야. 아마 금주여관이라고 하는 곳에는 다 이런 유령이 출몰하는 방이 하나씩은 있는 모양이야. 안 그래, 허.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근데 있잖아, 톰. 인전조가 술에 고라 떨어져 있다면 상자를 빼앗아 오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맞아. 어디 내가 한번 해봐. 그러자 허기 몸을 덜덜 떨었다. 아니야, 난 싫어. 안 할 거야. 그럼 나도 안 할래, 허. 인전조 옆에 술병이 하나밖에 없는 곳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세 개쯤 뒹굴고 있다면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한번 해볼 테지만. 두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톰이 말했다. 허, 내 말 좀 들어봐. 인전조가 그 방에 없는 것을 알 때까지는 그따위 짓은 하지 말자. 너무 무서우니까. 밤마다 망을 보면 언젠가는 그 놈이 밖에 나가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을 거야. 그때 우리가 번개보다 더 잽싸게 그 상자를 들고 나오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기로 하자. 내가 밤새도록 망을 볼게. 만약 내가 상자를 훔치는 일을 맞는다면 나는 매일 밤 망을 볼게. 좋아, 그렇게 하자. 넌 후퍼거리 위쪽으로 한 블록쯤 달려와서 고양이 소리로 신호만 보내면 돼. 만약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 창문에 조그만 돌멩이를 던지라고. 그러면 나를 깨울 수 있을 거야. 좋아, 아주 좋았어. 자, 폭풍우가 지나갔으니 난 이제 집으로 갈게. 두세 시간만 있으면 날이 셀 거야. 넌 다시 돌아가서 망을 봐. 알았지? 그래, 그런다고 했잖아, 톰. 그럴 거야. 1년 동안이라도 매일 밤마다 그 여관 앞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는 밤새도록 망을 보겠어. 그러면 됐어. 그런데 넌 어디서 잘 거니? 난 벤 로저슨의 건초더미 위에서 잘 거야. 벤이 허락했고 또 그 집 검둥이 언클 제이크도 허락했어. 난 언클 제이크가 부탁하면 물을 기러다 주거든. 또 그 영감도 내가 부탁하면 먹을 걸 나눠줘. 참 좋은 검둥이야, 톰. 그 영감도 나를 좋아하는데 그건 내가 백인이라고 잘난 척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 영감하고 같이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도 있어. 하지만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배가 몹시 고플 땐 보통 때라면 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되거든. 알았어. 만약 낮에 너한테 볼 일이 없으면 그냥 잠을 자게 내버려 둘게. 공연이 찾아가서 방해하지 않을게. 하지만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나한테 달려와서 고양이 소리를 내야 한다. 제29장 허클벨이 미망인을 살리다. 금요일 아침 톰이 맨 처음 들은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다. 세척 판사 일가가 그 전날 밤 마을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존 조우와 보물찾기는 잠시 두 번째 중대사가 되었고 그 대신 백희가 톰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톰은 백희를 만나 학교 여러 친구들과 함께 탐정 놀이니 골키퍼 놀이를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그날은 더할 나이 없이 만족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백희가 오래전에 친구들에게 약속한 소풍을 이튿날 가게 해달라고 엄마를 졸라 허락을 받아 냈던 것이다. 백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고 톰의 기쁨도 그녀 못지 않았다. 백희는 해가 지기 전에 친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곧바로 마을 아이들은 소풍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했다. 모두 기대감으로 잔뜩 들떠 있었다. 톰도 마음이 들떠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또 톰은 허기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보물을 찾아서 이튿날 백희와 소풍 나온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톰의 희망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그날 밤에는 아무런 신호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마음이 들뜬 아이들이 세첩한 사이 집 앞에 모여 왁자지껄하게 떠돌아대고 있었다. 이제 소풍을 떠날 모든 준비가 되었다. 이런 소풍에는 어른들이 따라가서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10대 후반의 젊은 여자들과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 몇 명이 따라가면 아이들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소풍을 위해 낡은 증기 여객선 한 척도 전세를 내었다. 신이 난 아이들은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동네 중심 거리를 따라 걸어갔다. 시드는 몸이 아파서 이 재밌는 놀이에 끼지 못했다. 메리도 시드를 간호하느라고 역시 집에 머물러 있었다. 세첩 부인은 베키에게 마지막으로 주의를 주었다. 늦게 집에 돌아오게 될지도 모른다. 혹시 늦거든 선착장 근처에 사는 여자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도록 해라. 만약 그렇게 되면 수지 아픈의 집에서 잘게요 엄마. 그래 몸가짐 마음가짐 얌전히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잠시 뒤에 아이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며 토미 베키에게 말했다.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조 허폰의 집에 가지 말고 언덕 위에 곧바로 올라가 더글러스 가부집 댁에 가는 거야. 그 집에는 아이스크림이 있거든. 아이스크림이 없는 날이 거의 없다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 게다가 가부 댁은 우리가 가면 몹시 기뻐할 거야. 야 그거 재밌겠다. 베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하시면 뭐라고 하실까?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 그러자 베키는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머뭇거리며 말했다. 옳은 일이란 생각은 들지 않지만 제기랄 내 엄마는 모르신데도 그렇다면 그게 무슨 대수야 너의 엄마는 내가 안전하기만을 바라시는 거야. 엄마도 더글러스 가부 댁을 생각하셨다면 너보고 그곳으로 가라고 그러셨을 거야. 틀림없다니까. 더글러스 가부 댁의 용승한 손님 접대는 베키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거기다가 톰이 설득하자 그녀는 곧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둘은 오늘 밤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자 톰은 오늘 밤에 허기 자기에게로 찾아와 신호를 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런 생각을 하자 잔뜩 부풀어 올랐던 기대감이 식어버렸다. 그러나 톰은 여전히 더글러스 과부 댁에서 보낼 즐거운 시간을 차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왜 그런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톰은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다. 어젯밤에도 기별이 오지 않았는데 하필 오늘 밤에 오라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확실하지도 않은 보물보다는 확실한 오늘 밤의 즐거움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어린아이답게 톰은 마음가는 쪽으로 행동했다. 그날은 더 이상 보물상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중기선은 마을 아래쪽 5km 떨어진 숲이 우거진 폭우에 정박했다. 아이들이 때를 지어내리자 곧 먼 숲과 바위 절벽에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깔깔거리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아이들은 땀을 흘리며 지칠 때까지 신나게 놀았다. 얼마 뒤 배가 고파지자 여기저기 흩어져 놀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집밥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한바탕 잔치판을 버리고 난 뒤 아이들은 널찍한 떡갈나무 그늘에 앉아 기분 좋게 휴식을 취하며 수다를 떨었다. 그때 누군가가 큰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우리 동굴에 들어가보지 않을래? 다들 가고 싶어했다. 동굴 안에서 켤 초를 준비하자 아이들은 일제히 언덕 위로 뛰어올라갔다. 동굴 입구는 언덕 중턱에 있었는데 A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육중한 오크나무 문에는 빗장이 걸려있지 않았다. 동굴 안에는 마치 얼음창고처럼 싸늘한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었다. 천연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벽면에는 찬 물방울이 이슬처럼 맺혀있었다. 어두컴컴한 그곳에 서서 햇볕에 반짝이는 푸른 계곡을 내다보는 기분은 참으로 낭만적이고도 신비로웠다. 그러나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넋을 잇는 것도 잠시 아이들은 또다시 장난치며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촛불 하나를 켜자 서로 앞을 다투어 차지하려고 했다. 서로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초가 땅에 떨어져 불이 꺼지고 말았다. 그러자 유쾌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또다시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다. 곧이어 아이들은 가파르게 기울어진 중앙 통로를 따라 줄을 지어 아래로 내려갔다. 흔들거리는 촛불 행렬이 머리 위로 18미터나 되는 지점에 이르는 높다란 바위 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중앙 통로는 너비가 2미터에서 3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천장이 높고 폭이 좁은 새끼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처럼 동굴은 꾸불꾸불한 여러 개의 통로가 서로 만났다가 다시 갈라지고 끝없이 뻗어있는 거대한 미로였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얽히고 설킨 새끼를 몇 날 동안 헤매도 동굴의 끝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아래로 계속 내려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미로 아래에 또 다른 미로가 있어 어디에도 끝이 없다는 것이다. 누구 하나 이 동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 동굴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동네 젊은이들도 그저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잘 알고 있는 지점 이상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 물론 톰소여도 이 동굴에 대해서 남들이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었다. 아이들 일행은 중앙 통로를 따라 400미터쯤 걸어가다가 3355 짝을 지어서 샛길로 들어선 뒤 을신연스러운 통로를 따라 뛰어가다가 통로가 다시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다른 친구들과 맞닥뜨려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이때까지 알려진 지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30분 동안 서로 마주치지 않고 놀 수 있었다. 한참을 놀던 아이들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촌농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숨을 헐떡거리고 기분이 들떠 떠돌어대며 동굴 밖으로 나왔다. 모두들 유쾌한 하루를 보낸 것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해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다가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벌써 30분 전부터 증기선은 종을 울리며 아이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루의 모음을 이처럼 마무리 짓는 것도 꽤 낭만적이어서 모두들 흐뭇해했다. 쉴 새 없이 떠돌아대는 아이들을 가득 실은 증기선이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선장한 사람을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증기선의 불빛이 번쩍이며 부둣가를 지나갔을 때 헉은 이미 망을 보고 있었다. 배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일행은 고단에서 죽을 지경이었으니 의뢰 그렇듯이 낑소리도 없이 잠잠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헉은 지금 지나가는 배가 무슨 배인지 왜 부두에 멈추지 않는지 의아했지만 그런 생각을 마음에 떨쳐버리고 다시 망을 보는 데만 정신을 쏟았다. 밤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더니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10시가 되자 지나가는 마차 소리도 먹고 드문드문 비치던 불빛도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고 어쩌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온 마을이 잠들기 시작했고 이제 세상에 남은 것이라고는 망을 보는 아이와 정막 그리고 유령뿐이었다. 11시가 되어 술집의 불빛마저 꺼지자 사방은 온통 암흑의 바다가 되었다. 헉은 지리아린 만큼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헉의 신념은 흔들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매일 밤 망을 분들 무슨 소용이 있나? 정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다 집어치우고 잠이나 자버릴까? 바로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헉은 순간 바짝 긴장하고 귀를 기울였다. 뒷길로 통하는 여간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헉은 벽돌 가게의 한 모퉁이에 얼른 몸을 숨겼다. 다음 순간 두 사나이가 느리게 지나갔다. 한 사나이는 무엇을 팔밑에 끼고 있는 것 같았다. 저게 바로 보물상자일 거야. 그러고 보니 녀석들이 보물상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 거구나. 이런 순간 톰을 부르러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이지. 저 녀석들이 보물상자를 들고 없어지면 다신 보기 힘들 거야. 그래서는 안 되지. 우선 놈들의 뒤부터 밟기로 하자. 이렇게 캄캄하니까 들킬 염려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헉은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와 그들의 뒷모습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맨발로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뒤쫓기 시작했다. 두 사내는 강가의 큰 길을 따라 위쪽으로 세불로 올라가다가 내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었다. 그러더니 카디프 힐로 이어지는 길에 이를 때까지 곧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언덕 중턱에 있는 존스 노인의 집을 지나쳐 계속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래 놈들이 채석장에다 상자를 묻을 모양이구나. 헉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두 사내는 채석장에서 멈추지 않고 정상까지 계속 올라갔다. 다음 순간 키 큰 온나무 덤불 사이로 난 좁다란 길로 들어서더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헉은 그들에게 들킬 염려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 얼른 그들과의 거리를 좁혀 들어갔다. 헉은 잠시 동안 종종 걸음을 치다가 너무 빨리 걷는 것 같아 걸음을 늦추었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뿐이었다. 언덕 저편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불길한 소리인가. 그러나 사람의 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 이제 다 틀렸구나. 헉이 막 날개 돋힌 듯 뛰어가려고 하는 순간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코앞에서 남자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헉은 어찌나 놀랐는지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가까스로 진정했다. 그리고 나서 마치 학질에 걸린 사람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며 서 있었다. 온몸에 맥이 빠져 금방이라도 땅바닥에 고꾸라질 것 같았다. 헉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다. 더글라스 가부 댁의 마당으로 들어가는 낮은 울타리 계단에서 채 다섯 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잘되었다. 헉은 이렇게 혼자서 생각했다. 어디 그곳에 묻어보라지. 그것을 찾아내는 건 누워서 떡 먹기니까. 바로 그때 아주 나즈막한 소리가 들려왔다. 인전조의 목소리였다. 제기랄 손님이 와 있는 모양이군. 이렇게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내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목소리는 지난번 유령의 집에서 본 그 낯선 사내의 것이었다. 헉은 다시 가슴이 섬뜩했다. 그럼 그때 복수한다고 하던 것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헉은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더글러스 과부댁이 여러 번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던 일이 생각났고 또 어쩌면 두 사내가 부인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헉은 더글러스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놈들에게 붙잡힐지도 몰랐다. 헉이 잠시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는 동안 낯선 사내와 인전조가 주고받는 말이 들렸다. 자넨 앞에 덤불이 있어 잘 보이지 않아. 자 이쪽으로 와 보라고. 어때 이제는 보이지? 보이는군요. 그런데 손님이 있는 것 같소. 그러니 그만두는 게 좋겠소. 이걸 포기하고 이 마을에서 영원히 떠나가라고. 지금 포기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전에도 말했고 지금 또다시 대풀이 말하지만 난 저 여자와 돈 따위는 관심이 없어. 그건 자네가 가지라고. 저 여자의 남편이 내게 몹시 못되게 굴었거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치안 판사로 있으면서 걸핏하면 나를 불황자로 몰아 유치장에 쳐넣었거든. 어디 그뿐인 줄 아나? 그건 세발의 피야. 채찍으로 나를 마구 갈기기도 했어. 감옥 앞마당에 세워놓고 검둥이처럼 나를 말채찍으로 때렸단 말이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말채찍으로 때렸다고. 알겠어. 그놈은 내게 실컷 못되게 굴더니만 그만 돼져버렸어. 그러니 그놈의 여편네한테라도 분풀이를 해야겠단 말이야. 아 그렇다고 죽이진 마시오. 그것만은 안 돼요. 죽인다고? 누가 죽인댔나? 물론 그놈이 지금 살아있다면 죽이겠지만 그놈 계집은 죽이지 않아. 여자에게 복사할 땐 죽이는 게 아니거든. 바보 같은 소리. 상판때기를 엉망으로 만들 거야. 그년의 콧구멍을 찢어놓는 거지. 또 돼지처럼 귀때기에 금줄을 새기는 거야. 맙소사. 그건... 참겸마. 자네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그게 자네 신상에 좋을걸. 난 그년을 침대에 꽁꽁 묶어놓을 거야. 피를 흘리고 죽어도 그게 어디 내 탓인가. 저년이 죽는다 해도 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거야. 이봐, 친구. 자네가 이 일을 좀 거들어줘야겠어. 나를 위해서 말이야. 그래서 자네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라고.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서 그래. 겁먹고 달아나면 죽여버릴 거야. 내 말 알아듣겠어. 자네를 죽여야 한다면 저 개집년까지도 죽여버리겠어. 그래야만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 말이야. 그래,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서 해치읍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난 벌써부터 온몸이 떨려서 못 견디겠소. 지금 하자고. 저 안에 손님이 있는데도. 이봐, 자넨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군. 서두를 필요 없어.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 뒤로 침묵이 계속되었다. 두 사람이 살인 계획을 세우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소름이 끼치는 침묵이었다. 헉은 숨을 죽인 채 살금살금 뒷고름질 쳤다. 쓰러질듯 말듯 몸의 균형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한 발을 뒤로 내딛었다. 그리고는 또다시 조심스럽게 위험을 무릅쓰고 한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바로 그때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가 밟혀 딱 소리를 내고 부러지는 것이 아닌가. 헉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야말로 지죽은 듯 조용했다.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었다. 이제 헉은 온나무 덤불 샛길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증기선이 움직이듯 조심스럽게 몸을 돌리고 빠르면서도 조심스럽게 걸음을 재촉했다. 채석장에 이르자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날개를 단 듯 손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고갯길 아래쪽으로 계속 정신없이 달린 헉은 마침내 웨일스 출신의 존스 노인의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을 마구 두드리자 노인과 건장한 두 아들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웬 소란이냐 누구냐 문을 두드리는 건 헉이 뛰어들어오면서 내뱉은 첫 마디였다. 제발요. 그럼 전 죽을 거예요. 더글러스 가부댁은 제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리러 온 거예요. 절대로 제가 그랬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그러면 얘기할게요. 틀림없이 무슨 중대한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고 써야 저럴 리가 없잖아. 노인이 말했다. 그래, 어서 말해보고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테니, 얘야. 헉의 말이 끝나고 3분 뒤 노인과 두 아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언덕을 올라갔다. 그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온나무 숲샷길로 접어들었다. 헉은 그곳에서부터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큼직한 바이드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잠시 숨막히는 듯한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갑자기 총소리와 함께 고함소리가 들렸다. 헉은 무슨 일인지 알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저 손살같이 뛰어나갔다. 발가는 대로 언덕길을 내리달렸다. 제 30장 톰과 베키는 동굴 속에 일요일 아침 동력이 겨우 밝아오자 헉은 언덕을 더듬으며 올라가 존스 노인의 집 문을 가만히 두드렸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지만 지난 밤에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터라 선잠을 자고 있었다. 누군가가 창가에서 큰 소리로 물었다. 누구요? 헉은 겁먹은 목소리로 나즈막하게 대답했다. 들여보내주세요. 저 헉이에요. 그 이름이라면 밤이고 낮이고 문을 열어줘야지. 자랐다. 자랐어. 또돌이 소년의 귀로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말이었다. 자기를 두고 자랐다고 말하는 건 지금까지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곧바로 문이 열리자 헉은 집안으로 들어갔다. 헉에게 앉으라고 자리를 내주면서 노인과 키 큰 두 아들은 얼른 옷을 주워 입었다. 자 얘야 내가 배가 고팠으면 좋겠구나. 해가 뜨자마자 곧 아침 식사가 준비될 테니까 뜨끈뜨끈한 아침을 같이 먹기로 하자. 사양할 건 없어. 우리는 어젯밤에 내가 이곳에 들렀 줄 알았단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하고 허긋말했다. 총소리가 나자마자 마구 달아났어요. 5km를 쉬지 않고 뛰었을 거예요. 어제 일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날이 밝기 전에 찾아온 것은 그놈들하고 우연히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놈들하고는 시체조차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가엾게도 밤새도록 몹시 걱정한 표정이로구나. 아침 먹고 나서 여기서 한 잔 푹 자거라. 안타깝게도 그놈들은 죽지 않았어. 얘야 우리도 그 때문에 속이 상해 죽겠다. 내가 설명해준 덕분에 우린 그놈들을 덮칠 장소를 알 수 있었지. 그래서 5m 앞까지 살금살금 접근해 갔지. 그 온나무 길이 지하실처럼 컴컴하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재채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거야. 참 재수없는 일이었지. 아무리 참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단다. 그리고 실제로 재채기가 나왔지 뭐냐. 난 곤총을 교누고 앞장을 섰는데 재채기 소리가 나니까 놈들이 놀라서 길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들아 어서 쏴라 하고 소리지르며 부스럭거리는 곳에다 마구 총을 쏘아댔지. 또 우리 아이들도 쏘아댔고 놈들은 혼비백산에서 달아났고 우린 숲속으로 놈들들을 쫓아갔어. 근데 우리 총알이 빗나갔나 봐. 놈들도 도망치면서 우리에게 총을 한 방씩 쐈는데 그냥 스쳐가는 바람에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어. 놈들을 놓치자마자 우리는 추적을 중단하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 경찰들을 깨웠지. 그들은 수색대를 소집해서 강기슥을 살피러 갔어. 이제 날이 밝으면 보안관과 수색대원들이 숲속을 샅샅이 뒤질 거야. 우리 아이들도 함께 갈 거고. 놈들에게 다 벙어리인 스페인 영감인데요. 마을에 한두 번 나타난 적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험상곱게 생긴 얼굴에 누더기 옷을. 얘야 그만하면 알겠다. 우리도 그놈들을 알고 있어. 언젠가 가부댁 뒤쪽 숲속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슬금슬금 도망을 치더구나. 얘들아 어서 가서 보안관에게 알려라. 아침밥은 내일 아침에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존스노인의 두 아들은 즉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이 방을 나가려고 할 때 허기 벌떡 일어나 큰소리로 사정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일러바쳤다는 말은 누구한테도 해서는 안 돼요. 제발요. 그래 알았다. 내가 말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마. 허, 하지만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줘야 할 게 아니냐. 안 돼요,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제발 부탁이니 말하지 말아주세요. 두 젊은이가 떠나고 난 뒤 존스노인이 말했다. 저 애들은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다. 물론 나도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고. 근데 너는 왜 그걸 알리고 싶지 않은 거니? 허그는 그 두 녀석 중 한 놈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이 그 사람한테 불리한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 놈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허그는 그 이상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존스노인은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또다시 약속하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해서 그놈들의 뒤를 쫓게 되었니? 뭔가 수상한 점이라도 있던? 허그는 의심받지 않도록 적당한 대답을 생각해내느라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요, 불쌍한 애잖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또 저도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제 처지를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잠도 오지 않아요.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자정증 그 생각을 곰곰이 되씹으면서 길거리를 쏟아다녔죠. 그러다 보니 금주여관 옆에 있는 옛날 벽돌 가게 앞까지 가게 됐고요. 담벼락에 기대고 서서 또 생각에 잠겼어요. 근데 바로 그때 두 놈이 겨드랑이에 멀 끼고 제 앞을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훔친 물건이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한 놈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다른 놈은 담뱃불을 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놈이 바로 제 앞에 멈춰 서는 바람에 담뱃불에 비친 두 놈의 얼굴을 봤어요. 키가 큰 쪽은 흰 턱수염에다 안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귀머거리의 벙어리인 스페인 영감이라는 것을 알았고 다른 한 사람은 험상구준 인상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담뱃불로 누더기 옷까지 알아봤단 말이냐. 이 말을 듣자 허근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다시 말을 이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두 놈이 계속 걸었고 그래서 넌 그자들의 뒤를 따라간 거죠. 네, 그래요. 놈들이 무슨 짓거리를 할지 궁금했어요. 아주 수상적게 살금살금 걸어갔거든요. 더글라스 가부댁의 울타리까지 쫓아가서 캄캄한 데 숨어서 그놈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이 가부댁을 죽이지 말라고 사정하는데 스페인 사람은 아까 할아버지하고 아저씨에게 얘기한 대로 부인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지 뭐예요. 뭐라고? 그 귀모거리에다 벙어린 놈이 그런 말을 했어. 허근 또다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 스페인 사람이 누군지 조금이라도 암시를 주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다 썼지만 애쓴 보람도 없이 혓바닥이 그를 궁지에 몰았다. 허근 이 궁지에서 빠져나오려고 몇 번 가진 애를 다 써보았지만 노인의 눈은 줄곧 그를 주시하고 있어 자꾸만 실수를 거듭했다. 얼마 후 노인은 말했다. 이봐 무서워할 것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다치지 못하게 할 테니 아니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 테다. 아무렴 보호해 줘야지. 그 스페인 놈은 귀모거리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니지. 넌 무심코 그걸 말했어. 그러니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걸 감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 보아하니 넌 스페인 사람에 대해 뭔가 알고 있고 그걸 감추려 하는 것 같구나. 자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사실대로 얘기해보렴. 너를 배신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허근 잠시 노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고는 허리를 굽히고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놈은 스페인 사람이 아니에요. 인전 조라고요. 뜻밖의 사실에 존슨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그만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다. 잠시 뒤 노인이 말문을 열었다.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지는구나. 귀에 금을 새긴다는 둥 콧구멍을 찢는다는 둥 나는 내가 말을 꾸며대는 줄 알았단다. 백인들은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지 않거든. 하지만 인디언들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아침을 먹을 때도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노인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등불을 들고 혹시 핏자국이 없는지 울타리 계단과 그 주변을 사사치 둘러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핏자국은 찾지 못했고 대신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주었다는 것이다. 어떤 보따리인데요.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된 헉의 입술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그 말은 번개풀보다 더 빠른 것 같았다. 이제 헉은 두 눈을 부릅뜨고 숨을 멈춘 채 초조하게 노인의 대답을 기다렸다. 존스 노인도 역시 놀라서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헉을 바라보았다. 몇 초의 시간이 흐른디 마침내 노인은 대답했다. 놈들의 연장이었어.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는 거냐. 헉은 부드럽지만 깊은 숨을 헐떡이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행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존스 노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헉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래 강도의 연장 말이다. 그 말을 들으니 무척 안심이 되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깜짝 놀란 거냐. 도대체 우리가 뭘 발견하길 바랬기에 말이냐. 헉은 또다시 궁지에 빠졌다. 노인은 뭔가 알아내야겠다는 눈초리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럴 듯한 대답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다 주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의 눈빛은 송곳처럼 점점 날카로워졌지만 헉의 머릿속에는 말도 안 되는 대답만이 떠올랐다. 그러나 앞뒤를 따져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헉은 그냥 운수에 맡기고 나즈막하게 이렇게 내뱉었다. 주일학교 책 같은 거 말이에요. 가엾은 헉은 너무 괴로워 미소 지을 여유조차 없었지만 노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한바탕 웃고 나더니 이렇게 웃으면 몸이 건강해져서 병원비가 덜 들게 될 테니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남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가엾게도 얼굴빛도 나쁘고 매우 고단한 모양이구나. 몸이 편치 않은 거야. 그러니 정신이 헷갈려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한숨 푹 자면서 쉬고 나면 다시 기운이 날 거다. 헉은 바보처럼 어리석게 의심을 살 정도로 동요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과부댁 울타리에서 놈들이 하는 말을 엿듣자마자 놈들이 여관에서 들고 나온 보따리가 보물이라는 생각은 이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헉은 그 보따리가 보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만 했을 뿐 실제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보따리를 발견했다는 말에 그만 자제심을 잃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조그만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 보따리가 적어도 금화상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헉의 마음은 안심이 되었고 한결 편안해졌다. 만사가 이제 제대로 풀리고 있는 것 같았다. 보물은 아직도 이호실에 있음이 틀림없다. 오늘 중으로 그놈들은 붙잡혀 감옥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톰과 둘이서 그날 밤으로 아무 방해도 없이 아주 쉽게 그 말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아침 식사를 막 끝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헉은 재빨리 숨을 만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련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존스 노인은 부인들과 신사들 몇 사람을 안으로 맞아들였는데 그 가운데는 더글러스 과부택도 있었다. 밖을 내다보니 울타리를 구경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떼를 지어 언덕을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벌써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진 모양이었다. 존스 노인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다. 과부택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노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인. 마땅히 찬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와 우리 자식들보다는 다른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린 그곳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잔뜩 호기심이 생긴 방문객들은 정작 사건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존스 노인이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바람에 방문객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고 그들의 입을 통해 마을 전체로 소문이 퍼져나갔다. 과부택은 이렇게 말했다. 침대에서 책을 읽다가 그만 자버렸죠. 그런 소동이 있는 동안에도 내내 잠들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왜 저를 깨우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요. 그놈들이 다시 나타날 것 같지도 않았고요. 놈들은 이제 범행에 사용할 연장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주무시는 분을 공연히 깨워 놀라게 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 집 검둥이 새놈이 밤새도록 댁을 지켰습니다. 지금 막 돌아왔지요. 사람들은 더 찾아왔고 노인은 두세 시간가량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했다. 방학 동안에는 주일학교는 없었으나 다들 일찍부터 교회에 나가 있었다. 이 대사건에 대해서 굉장히들 떠들어대고 있었다. 두 악당의 행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었다. 예배가 끝나자 세첩 한사의 부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복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하포 부인 곁으로 다가가 말을 건넸다. 우리 베키가 오늘 하루 종일 잠을 잘 작정인가 보죠. 하기야 몹시 피곤할 거예요. 우리 베키라니요? 네, 우리 베키 말이에요. 세첩 부인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럼 우리 애가 어젯밤에 그댁에서 자지 않았단 말인가요? 어머나, 아니요. 세첩 부인은 얼굴이 백지창처럼 새파래지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마침 폴리 아주머니가 친구분들과 유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다. 폴리 아주머니는 말했다. 안녕하세요 세첩 부인, 안녕하세요 허포 부인. 우리 애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지난 밤에 두 분 중 어느 한 분 댁에서 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짓이 겁이 나서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이 녀석을 만나면 야단 좀 쳐야겠어요. 세첩 부인은 힘없이 고개를 내져었고 얼굴 색이 아까보다 더 사색이 되었다. 그 애는 우리 집에서 자지 않았는데요. 허포 부인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폴리 아주머니의 얼굴에도 걱정하는 빛이 뚜렷해졌다. 조허퍼, 너 오늘 아침 톰을 봤니? 아뇨, 못 봤는데요 아줌마.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톰을 본 게 언제니? 조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교회 안은 속삭이는 소리로 술렁거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다. 같이 갔던 아이들과 젊은 선생들한테도 걱정스러운 듯 물어보았다. 그러나 한결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증기선에 톰과 베키가 타고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날은 어두웠고 어느 누구도 배에 타지 않은 아이가 없는지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소풍에 따라갔던 청년 하나가 어쩌면 그 아이들이 아직 동굴 속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그 말에 세초부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폴리 아주머니도 울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무리에서 무리로, 거리에서 거리로, 삽시간에 옮겨져서 5분도 채 되기 전에 마을의 종이란 종은 일제히 댕그랑댕그랑 울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커디프 언덕의 사건 같은 건 이제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강도들도 잊혀졌다. 수색대원들은 말 안장을 얹으며 출동 준비를 서둘렀고, 작은 배들과 증기선도 사람을 태우고 출항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이들이 실종되었다는 끔찍한 소식이 알려진 지 30분도 안 되어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큰 길과 강을 따라 동굴로 달려갔다. 기나긴 오후 내내 온 마을이 텅 비어 지죽은 듯 고요했다. 많은 부인들이 폴리 아주머니와 세초부인을 찾아가 위로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울었는데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반가운 소식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그러나 날이 밝은 뒤 전해진 소식은 겨우 양초와 먹을 음식을 더 보내달라는 정갈 뿐이었다. 세초부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고 폴리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세초 판사는 동굴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정갈을 보내왔지만 기운을 도두지는 못했다. 존스 노인은 온몸에 온통 촌농과 진흙을 뒤집어쓴 채 몹시 지친 몸으로 새벽력이 됐어야 집으로 돌아왔다. 헉은 마련해준 침대에 아직도 누워있었는데 온몸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의사는 모두 동굴로 나가 있었으므로 더글로스 과부댁에 와서 병간호를 해주었다. 과부댁은 정성을 다해 헉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좋은 애든 나쁜 애든 또는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애든 헉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존스 노인이 헉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하자 과부댁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고 말고요. 그게 하나님의 징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징표를 빼먹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요.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모든 피조물에는 반드시 그런 징표를 붙여놓는다고요. 이른 아침에 지칠 대로 지친 수색대원들이 몇 명씩 무리를 지어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기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한테서 들을 수 있는 소식이라곤 전에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곳까지도 샅샅이 뒤지고 있으며 모든 구석과 틈새까지 철저하게 수색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미로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여기저기에서 촛불이 흔들리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고 소리를 지르거나 총을 쏴서 음침한 동굴 통로 멀리 아래쪽까지 메아리쳐 울리도록 하고 있었다. 관광 온 사람들이 흔히 지나다니는 구역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장소에 바위 위에 촛불로 그을려서 베키와 톰이라고 쓴 것이 발견되었고 그 근처에 촛농으로 더럽혀진 리본이 떨어져 있더라는 말도 했다. 샅샅 부인은 그 리본을 알아보더니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부인은 그것이 베키한테서 얻을 수 있는 최후의 유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베키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녀의 살아있는 몸에서 가장 나중에 떨어져 나온 물건이니 딸을 추억하기에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동굴에서 돌아온 몇몇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따금 동굴 속 먼 곳에서 불빛이 깜빡거리기라도 하면 수십 명의 수색대원들이 기뻐 환성을 지르며 메아리치는 통로를 따라 우르르 달려갔지만 그럴 때마다 늘 실망이 뒤따랐다고 했다. 그것은 찾고 있던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수색대원들의 등풀이었기 때문이다. 끔찍한 사흘밤 사흘낮이 지리하게 지나가고 사람들 마음은 그야말로 희망을 잃어 얼빠진 허탈상태에 빠져있었다. 아무것도 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술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금주여간 주인이 여간 안에 술을 감춰뒀다가 우연히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했다. 고열에 시달리다가 잠시 정신이 든 허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여간에 관한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마침내 자신이 아파 누워있은 뒤로 금주여간에서 무엇이라도 발견된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물론 혹시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걱정하면서 말이다. 그래 있었단다. 더글라스 과부떼기 대답했다. 허그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예요? 그게 뭔데요? 술이란다. 그래서 그 집은 이제 영업정지로 문을 닫게 됐어. 얘야, 자리에 누워라. 내가 그러는 바람에 내가 깜짝 놀랐구나. 하지만 꼭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딱 한 가지만이에요. 제발요. 그걸 찾아낸 게 토음이었나요? 그러자 더글라스 과부떼은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자, 이제 그만. 얘야, 이제 그만 조용히 해라. 전에도 말했다만 넌 말을 해서는 안 돼. 넌 몸이 아주 많이 아프거든. 그렇다면 술병 말고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구나. 만약 금화가 나왔다면 온 마을이 야단법석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금화는 영원히 없어진 거로구나. 영원히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더글라스 과부떼이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 눈물을 흘리다니 참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희미하게 헉의 마음을 스쳐가는 동안 다시 피곤해진 헉은 곤히 잠들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잠들었군. 가엾게도. 톰 소요가 찾았다고. 가엾게도. 누군가가 톰 소요를 찾아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제 수색을 더 계속할 만큼 희망을 가진 사람은 남아있지 않으니. 또 그런 기력을 가진 사람도 별로 남아있지 않으니. 제 31장. 또다시 행방불명. 이제 소풍놀이에서 톰과 베키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톰과 베키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동굴의 어두운 통로를 따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다니면서 동굴의 이름난 곳들을 구경했다. 응접실이니 대성당이니 알라딘의 궁전이니 하는 조금 과장된 이름이 붙은 명소들 말이다. 좀 있다가 숨바꼭질이 시작되어 톰과 베키는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소 지루하게 되었다. 그래서 촛불을 높이 쳐들고 꼬불꼬불한 길을 내려가며 암벽에다 촛불의 유언으로 트레스코 화풍으로 그린 인명이니 날짜니 주소니 금원 등을 읽어갔다. 수다 떠는데 열중하느라고 이제는 벽에 촛불 그을름 낙서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 와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선반처럼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암벽에 자신들의 이름을 쓰고는 계속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침내 두 아이는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곳에 이르렀다. 암벽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은 석회암 친존물을 함께 날라다 오랜 세월에 걸쳐 반짝거리는 견고한 바위가 되어 레이스 주름이 잡힌 것 같은 작은 나야가라 폭포를 만들어냈다. 톰은 베키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작은 몸으로 석회암 폭포 뒤로 비집고 들어가 촛불로 폭포를 비추었다. 그때 톰은 그 작은 폭포가 좁은 암벽 사이에 있는 가파른 천연 계단을 커튼처럼 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탐험가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톰이 부르는 소리에 베키가 따라왔다. 그들은 다시 나올 때를 생각해서 촛불 그을름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탐험을 나섰다. 그들은 이쪽저쪽 길을 누비며 신비에 쌓인 동굴의 깊은 곳까지 더듬어 내려가다가 또 한 번 표시를 했다. 그리고는 동굴 밖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말해줄 진지한 얘깃거리를 찾아 샛길로 들었었다. 어떤 곳에 이르자 아주 널찍한 방이 나왔는데 천장에는 길이와 원주가 어른 다리만한 종류석이 무수히 매달려 반짝이고 있었다. 톰과 베키는 그것이 신기해서 감탄하며 한동안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주위에 수없이 뚫려있는 통로 하나를 골라 바깥으로 나왔다. 길에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넋을 잃게 할 만큼 매력적인 샘에 이르렀다. 샘의 바닥에는 찬란한 빛을 내뿜는 수정으로 된 서리꽃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샘은 수많은 환상적인 속주가 떠받치고 있는 어떤 동굴방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석주들은 몇 세기에 걸쳐 천장에서 끊임없이 석회수가 떨어지면서 생긴 종류석과 석순이 한 덩어리가 되어 만들어진 것이었다. 천장에는 수천마리나 되는 박쥐떼가 다발이 되어 빽빽이 매달려 있었다. 불빛에 놀란 박쥐는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날아오더니 끽끽 우러대며 무섭게 촛불에 덤벼들었다. 박쥐의 성질을 잘 알고 있던 톰은 그놈들의 이런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얼른 베키의 손목을 붙들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가까운 통로 속으로 서둘러 뛰어들어갔다. 자기들 딴에는 급히 뛰어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베키가 동굴방에서 뛰어나오고 있는 동안 박쥐 한 마리가 베키의 촛불을 날개로 쳐서 꺼뜨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박쥐들은 꽤 멀리까지 그들을 쫓아왔지만 톰과 베키는 닥치는 대로 새로운 샛길로 이리저리 접어들었고 마침내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톰과 베키는 얼마 가지 않아 지하호수를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저쪽 끝이 어둠 속에서 잠겨 형태도 알 수 없을 만큼 저 멀리까지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톰은 그 둘레를 탐험해 보고자 했으나 먼저 좀 앉아서 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그제야 비로소 아이들은 동굴의 감도는 깊은 적막감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베키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그동안 정신이 없었네 다른 아이들 목소리를 들어본 지가 한참 되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것 같아 베키 동선남북 중 어느 방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걸 여기선 다른 애들 목소리가 통 들리지 않아 베키는 덜컥 걱정이 되었다. 우리들이 여기 있은지 얼마나 오래됐지 톰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래 그게 좋겠다 돌아가는 게 좋겠어 길을 찾을 수 있겠니 톰 하나같이 꼬불꼬불하게 얽혀있어서 분간을 못하겠는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박지란 놈이 문제란 말이야 저놈들이 촛불을 몽땅 꺼버린다면 우린 꼼짝도 못하게 돼 그러니까 그곳을 통과하지 않도록 다른 쪽 길로 가자 그래 하지만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다간 정말 큰일이거든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베키는 몸소리를 쳤다 통과 베키는 통로를 따라 출발하여 말없이 한참 동안 걸었다 새로 길이 나올 때마다 혹시 자기들이 아까 들어올 때 본 나디근 길이 아닌가 하고 힐끗 쳐다보았지만 하나같이 낯설기만 했다 톰이 통로를 살펴볼 때마다 베키는 톰의 얼굴을 쳐다보며 희망을 찾았다 톰은 짐지 유쾌한 척하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이 길은 아니지만 곧 길을 찾게 될 거야 그러나 톰은 실패할 때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얼마 뒤에는 찾고 있는 길을 필사적으로 발견하려는 나머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길이나 마구 꺾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여전히 괜찮아 하고 큰소리 치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납덩이처럼 무거운 공포감이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생기를 잃어 마치 모든 게 끝장이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베키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톰의 옆에 바짝 붙어서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눈물이 흘러나왔다 마침내 베키가 말했다 톰 박쥐 같은 거 겁내지 말고 아까 그 길로 돌아가자 점점 더 길을 잘못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러자 톰은 걸음을 멈췄다 쉿 그가 말했다 깊은 정적 자기들의 입김마저도 그 고요 속에선 뚜렷이 들릴 만큼 고요했다 톰은 어이하고 부르짖었다 톰의 부르짖음은 빈 통로를 지나 메아리 치며 저 멀리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와도 같은 희미한 울림이 되어 사라졌다 이제 그만둬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 하고 베키는 말했다 무섭긴 하지만 그렇게 불러보는 게 좋아 베키 다른 애들이 들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톰은 또다시 소리를 질렀다 톰의 이 모르잖아 하는 말은 귀신 웃음소리보다 더 소름이 끼쳤다 그 말은 희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서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톰은 오던 길로 되돌아서서 급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톰의 태도에 미심쩍은 점이 나타났다 베키는 또 다른 무서운 사실을 알았다 되돌아갈 길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 톰, 표적을 안 해두었니? 베키, 난 바보였어 정말 바보 멍텅구리였어 우리가 되돌아가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 길을 못 찾겠어 그 길이 그 길 같단 말이야 톰, 톰, 우리 길을 잃은 거야 길을 잃었다고 이 끔찍한 곳에서 영영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아, 왜 다른 애들한테서 떨어져 나왔지? 베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톰은 베키가 혹시 죽거나 아니면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덜컥 겁이 났다 톰은 베키 옆에 앉아서 두 팔로 그녀를 껴안았다 그러자 베키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두려움을 호소하며 아무 소용없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그 소리는 짓궂은 비웃음이 되어 멀리서 메아리 쳤다 톰은 베키에게 다시 힘을 내어 희망을 가지자고 사정했지만 베키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베키를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빠뜨린 자신을 꾸짖고 저주했다 그랬더니 그것이 조금 효과가 있었다 톰이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다시 희망을 품고 자리에서 일어나 톰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톰뿐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톰과 베키는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둘은 다시 이렇다 할 목적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걸어나갔다 둘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다만 걷는 것 자꾸만 걷는 것 뿐이었다 잠깐 동안은 희망이 되살아 온 듯 했다 희망을 뒷받침할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다만 희망이라는 것이 나이를 먹고 실패에 익숙해져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서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톰은 베키의 양초를 빼앗아 불을 켰다 이렇게 양초를 아끼는 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베키는 그 의미를 깨닫고는 또다시 희망을 잃었다 베키는 톰이 주머니에 새 양초 하나와 쓰다 남은 양초 서너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윽고 피로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아이는 피로감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토록 소중한 시간에 앉아서 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걷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무슨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고 죽음의 길을 단축하는 길이었다 마침내 베키의 연약한 발은 한 발짝도 더 가지 못하게 되었다 베키는 주저앉아 버렸다 톰도 함께 쉬었다 집 이야기니 친구들 이야기니 푹신한 침대니 무엇보다도 불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베키는 울고 톰은 달래보려고 궁리했지만 톰의 격려는 다 날가 빠진 누더기처럼 뻔한 말이 되고 도리어 비꼬는 말처럼 들렸다 몹시 피로했던지 베키는 꾸벅꾸벅 졸다가 스르르 잠들고 말았다 톰은 오히려 마음이 좀 놓였다 톰은 잔뜩 일그러진 베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베키는 행복한 꿈이라도 꾸고 있는지 표정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변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미소가 감돌더니 사라지지 않고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녀의 평화스러운 얼굴을 보자 톰도 편안해지고 위안이 되는 것을 느꼈다 톰은 지나간 시간과 꿈결같은 추억을 더듬고 있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는데 베키가 가볍게 웃으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웃음이 입술 위에서 차갑게 얼어붙더니 신음소리가 뒤따라 나왔다 아 깜빡 잠들었나봐 영원히 깨지 않았다면 좋았을걸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톰 그런 얼굴 하지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을게 내가 잠을 자서 다행이었어 베키 이제 힘이 날 거야 그럼 우리 나가는 길을 찾아보기로 하자 한번 시도해 볼 순 있겠지 톰 하지만 방금 꿈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봤어 우리도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걸 거야 아닐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힘을 내 베키 계속해서 걸으며 찾아보자 둘은 일어섰다 손을 마주잡고 희망 없이 헤매어 나갔다 동굴 속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을까 계산해 보려 했으나 아무래도 며칠이나 몇 주일이 된 듯 싶었다 그러나 그럴 리 없다는 것은 초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분명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로부터 한참 뒤에 톰은 발소리를 죽이고 물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샘물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샘물을 발견했다 톰은 그곳에서 잠시 쉬자고 했다 둘 다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베키는 좀 더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톰은 그녀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베키는 톰이 그러는 까닭을 알 수 없어 의아해했다 두 아이는 자리에 앉았다 톰은 그들 앞쪽에 있는 벽에다 촛불을 진흙으로 고정시켜 놓았다 생각은 많았지만 얼마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한참 뒤 베키가 침묵을 깨뜨렸다 톰 나 배고파 톰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너 이거 생각나니 톰이 물었다 베키가 열분 미소를 지었다 우리 결혼 축하 케이크잖아 톰 그래 맞아 나무통만큼이나 크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건 이게 전부야 우리가 소풍 왔던 일을 기념하려고 남겨뒀던 거야 톰 어른들이 결혼 축하 케이크를 남겨두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건 우리들의 베키는 거기까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말았다 톰이 케이크를 두 쪽으로 나눴다 톰이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동안 베키는 대단한 식욕으로 한 입에 맛있게 먹어 치웠다 이런 성찬을 마지막으로 장식해 줄 찬물이 그들 앞에 가득했다 마침내 베키가 다시 걷자고 제안했다 톰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베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견딜 수 있겠어 그 말에 베키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 그러면 베키 우린 마실 물이 있는 이곳을 떠나면 안 돼 더구나 저 조그만 양초가 마지막이라고 그러자 베키는 눈물을 터뜨리며 울부짖었다 톰은 달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마침내 베키가 말했다 톰 왜? 아이들이 우리가 없어진 걸 알고 찾을지도 몰라 그래 그럴 거야 틀림없이 그럴 거야 어쩌면 지금 우리를 찾고 있는지도 몰라 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없어진 걸 언제쯤 알았을까 톰 배로 돌아갔을 때일 거야 톰 그럼 해가 진 뒤겠네 우리가 배로 돌아오지 않은 걸 알았을까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모두 집에 돌아간 뒤에는 내가 돌아오지 않는 걸 내 엄마는 아시겠지 이 말을 들은 베키의 얼굴에 놀라는 빛이 역력한 것을 보자 톰은 자기가 또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베키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아이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잠시 뒤 베키가 갑자기 탄식을 터뜨렸다 베키도 톰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세초 부인이 베키가 하프 부인 집에서 묵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일요일 아침이 한참 지나서일 것이다 두 아이는 얼마 남지 않은 양초에 시선을 고정시키고는 그것이 천천히 그러나 가차없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초는 다 타고 겨우 1cm밖에 안 되는 심지만 남았다 연약한 불꽃이 하늘거리며 타오르더니 한 줄기 엷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심지 꼭대기를 맴돌았다 그러더니 섬뜩한 암흑이 동그란을 가득 메우며 내려앉았다 베키가 자신이 톰의 팔에 안겨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톰도 베키도 알 수 없었다 한참 만에 깊은 혼수상태 같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금 자신들의 불행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오늘은 주일일지도 모른다 혹은 월요일일지도 모른다고 톰은 말했다 그리고 베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했으나 베키의 슬픔은 너무나도 커서 그야말로 절망상태에 빠져 있었다 톰은 자기네들이 행방불명이 된 것을 이미 알고 틀림없이 수색하고 있는 중일 거라고 말했다 소리를 지르면 누가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톰은 있는 힘을 다해 힘껏 불을 지졌으나 멀리 울린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오사케 지리만큼 메아리쳤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해보려 들지 않았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굶주림은 다시 둘을 괴롭혔다 톰 몫의 케이크 반조각이 남아있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아까보다도 더 시장한 것 같았다 한 입의 음식은 오히려 식욕만 돋고었을 뿐이었다 얼마 있다 톰이 말했다 쉿! 저 소리 들었어? 두 아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희미하게 고함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톰은 즉시 이에 답하고는 베키의 손목을 잡고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더듬더듬 걷기 시작했다 톰은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보다는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구조대다 톰이 말했다 구조대가 오고 있는 거야 어서 가자 베키 이제 우린 살았어 포로처럼 동굴 속에 갇혀있던 두 아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저기 구멍이 많아서 발밑을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은 느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큰 구덩이 하나를 만나 아이들은 걸음을 멈춰야 했다 그 깊이가 1미터일 수도 있고 30미터일 수도 있었다 어쨌든 그곳을 넘어갈 도리가 없었다 톰은 엎드려 팔을 한껏 뻗어보았지만 바닥에 닿지 않았다 그렇다면 별돌이 없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다시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는 분명히 차츰 멀어지더니 잠시 뒤에는 아예 사라지고 말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톰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도 톰은 베키에게 희망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한참을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두 번 다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다시 길을 더듬어 먼저 있던 샘물가로 되돌아갔다 시간이 느릿하고 지루하게 흘러갔다 다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에는 몹시 허기가 적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톰은 지금쯤이면 화요일은 족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문득 톰에게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그들 바로 옆에 몇 갈래 새끼리 있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무거운 시간의 무게를 견디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끼리 중 몇 개를 탐험하는 쪽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았다 톰은 주머니에서 연출을 꺼내 바위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에 묶어놓고 베키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톰이 앞장서서 연출을 조금씩 풀어가며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갔다 스무 발짝쯤 나아가니 길이 끊어지고 절벽이 나타났다 톰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처음에는 밑을 그 다음에는 손이 닿는 데까지 멀리 기퉁이를 두 손으로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더 멀리 팔을 뻗어보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 2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이 바위 뒤쪽에서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톰은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소리를 질렀다 곧바로 그 손의 주인이 뒤따라 나타났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인전조였다 톰은 온몸이 마비가 된 듯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톰은 그 가짜 스페인 사람이 도망쳐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크게 안심했다 톰은 조가 자기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시 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메아리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톰은 결론 지었다 톰은 너무 놀란 나머지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지는 것을 느꼈다 만일 샘가로 되돌아갈 힘만 있다면 거기 가만히 있어 인전조와 다시 부딪힐 위험을 무릅쓰지 말자고 혼자 말했다 자기가 목격한 것을 백희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다만 행운이 있으라고 한 번 소리쳤을 뿐이라고 해두었다 그러나 배고픔과 비참함이 공포보다 앞서게 되었다 샘가에서 또 지리한 시간을 보낸 다음 오랫동안 자고 나니 사정은 달라졌다 참을 수 없는 군주림에 견디다 못해 잠이 깬 것이었다 오늘은 수요일이나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수색은 이미 끝난 것임에 틀림없다고 톰은 생각했다 다른 길을 뚫어보자고 톰은 제안했다 이젠 인전조건 그 밖에 무슨 무서움이건 기꺼이 부딪혀보자고 생각했다 그러나 백희는 너무나도 약해져 있었다 나른해져서 아무리 기운을 차리려 해도 차릴 수가 없었다 이대로 여기서 죽고 말겠다 아무리 봐도 살 날이 길지 않을 테니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톰에게 하고 싶다면 연주를 갖고 가도 좋지만 그 대신 자주 되돌아와서 소식을 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무서운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면 자기 옆에 있어서 숨을 거둘 때까지 손을 꼭 잡아달라고 톰에게 약속하게 했다 톰은 가슴 아픔으로 목구멍이 막히는 것을 느끼며 백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수색대를 발견하거나 동굴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을 자신이 있는 척했다 그런 다음 연주를 손에 쥐고 굶주림과 다가올 운명의 예감을 슬퍼하며 손발로 길을 더듬어 내려갔다 화요일 오후가 다가오고 곧 황원이 깃들이기 시작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 마을은 여전히 깊은 슬픔에 잠겨있었다 행방불명된 아이들을 아직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정성어린 기도를 울렸으나 동굴로부터는 좋은 소식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수색대원들은 이제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색을 단념하고 제각기 일터로 되돌아갔다 세처 부인은 병석에 드러눕게 되고 줄곧 헛소리만 하고 있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쳐들어 1분 동안이나 귀를 기울이다 지쳐 다시 신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떨어뜨리는 모습이란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폴리 아주머니는 완전히 우울에 잠겨 히끗히끗하던 머리털도 거의 백발이 되고 말았다 화요일 밤 마을은 슬픈 절망 속에 깊이 잠들었다 야밤을 지나 갑자기 마을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거리란 거리는 옷도 제대로 안 걸친 흥분한 사람들로 빽빽이 찼다 어서 들 나와요 모두들 나와봐요 아이들을 찾았어요 아이들을 찾았다구요 하고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쳐댔다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에 덧붙여 사람들은 양철 냄비를 두드리고 뿔피리까지 불어댔다 마을 사람들은 때를 지어 강쪽으로 달려가서는 지붕 없는 마차에 실려오는 톰과 백기를 맞이하여 마차를 빙 둘러싼 채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은 잇따라 만세를 외치며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큰 길을 휩쓸며 행진했다 온 마을이 환하게 불을 밝혔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조그만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 겪어보는 가장 성대한 밤이었다 처음 30분 동안 마을 사람들은 세처 판사 집으로 몰려가 구출된 아이들을 한 번씩 껴안고 입을 맞추고 세처 부인의 손을 움켜잡았다 뭐라고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폴리 아주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세처 부인의 기쁨 또한 거의 폴리 아주머니의 기쁨에 가까웠다 곧 심부름꾼을 세처 판사에게 보내어 이 굉장한 소식을 전하기만 한다면 완전 무결한 것이 되었으리라 톰은 열띠고 흥분한 군중에 둘러싸인 채 소파에 들어누워 놀랄만한 모음담을 적잖이 가장하면서 들려주고 마지막에 백힐을 남겨두고 탐험하러 나갔던 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연출이 닿는 데까지 두 가닥 길을 따라갔는데 되돌아오려고 할 때 햇빛과 같은 얼룩점을 저 멀리서 힐끗 보았다 연출을 놓고 그쪽을 향해 더듬어 나가 작은 구멍 사이로 머리와 어깨를 내밀고 보니 눈앞에 드넓은 미시시피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던 일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었다 만일 그때가 밤이었더라면 그 점 같은 햇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두 번 다시 그 새끼를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톰은 즉시 베키에게 돌아가 이 깊은 소식을 알렸지만 베키는 톰에게 자기는 이제 완전히 지쳤고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라고 아니 차라리 죽고 싶으니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자기를 애타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톰은 그녀를 확신시키기 위해 어떻게 애를 썼는지 마침내 베키가 점 같은 푸른 빗줄기를 직접 볼 수 있는 데까지 함께 더듬더듬 갔을 때 얼마나 미칠듯이 기뻐했는지 어떻게 톰이 먼저 구멍 밖으로 기어나오고 나서 베키가 나오는 것을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둘이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얼마나 큰 소리로 엉엉 울었는지를 말했다 때마침 조그만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톰이 그들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쳐 구출되었다고 했다 톰이 그들에게 그동안 겪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배고프다고 하자 여긴 동굴이 있는 계곡으로부터 강 하류 쪽으로 8km나 떨어진 곳이야 하고 그들이 말하면서 아이들의 터무니없는 말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배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가서 저녁을 먹였고 해가 지고 두세 시간 정도 쉬게 한 뒤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이다 먼동이 트기 전에 전령은 세척판사와 그와 함께 행동했던 수색대원 몇 명을 그들이 허리에 차고 있는 신호용 밧줄로 찾아내서 아이들이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다 톰과 베키는 동굴 속에서 보낸 사흘낮과 사흘밤동안의 허기와 피로를 금방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은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꼬박 자리에 누워 보냈는데도 어찌된 셈인지 점점 더 피곤하고 맥이 빠지는 것 같았다 목요일이 되자 톰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금요일에는 마을의 큰 거리에도 나가 보았다 그리고 토요일에 이르러서는 이전과 거의 다름없는 건강을 되찾았다 그러나 베키는 일요일까지도 문박 출입을 하지 못했다 그 뒤에도 마치 몸을 허약하게 만드는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보였다 톰은 허기 병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금요일에 그를 문병하러 갔지만 사람들은 톰을 방 안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역시 허게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튿날부터는 날마다 면회 허락을 받았지만 그동안 톰이 겪은 모음이나 그 밖의 글을 흥분시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톰이 시키는 대로 잘 하는지 보려고 더글러스 과부댁은 자리를 뜨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았다 톰은 식구들에게 카디프 힐 사건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누더기를 걸친 사나이의 시체가 드디어 나루터 근처의 강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도 알았다 아마 도망치려다 익사한 것 같았다 톰이 구조된 지 2주일 후 톰은 헉을 만나러 갔다 이젠 흥분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 만큼 건강해졌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톰은 생각했다 세첩한 사댁은 가는 도중에 있었으므로 백힐을 문병하려고 그 집에 들렀다 판사는 몇몇 친구분들과 함께 톰에게 이야기를 시키며 한 번 더 동굴에 가보고 싶지 않느냐고 익살맞게 물어보기도 했다 톰은 가도 좋다고 말했다 판사가 말했다 톰 너 말고도 너 같은 녀석들이 또 있을 테지 그건 불보듯 뻔해 하지만 우리가 조치를 취해놓았거든 이젠 그 동굴 속에서 길을 잃는 아이는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어째서요 2주일 전에 그 문에다 철판을 깔게 하고 3중으로 자물쇠를 채워놓았으니 말이다 열쇠는 내가 갖고 있지 그러자 톰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새파랗게 질렸다 왜 그래 톰 이봐 누가 어서 빨리 물 좀 가져와 빨리 누군가가 물을 가져와 톰의 얼굴에 끼얹었다 아 이제 정신 차리는 것 같구나 근데 대간절 어떻게 된 거야 톰 아 판사님 그 동굴 안에 인전조가 있다고요 제 33장 인전조의 최후 이 소식은 몇 분도 되지 않아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열두척이나 되는 쪽배에 탄 사람들이 맥도골 동굴을 향해 떠났으며 나룻배는 사람을 가득 싣고 그 뒤를 따랐다 톰 소연은 새처판사와 함께 같은 배를 탔다 동굴의 문을 열어져 치자 어순프레한 항원빛 속에 무참한 광경이 전개돼 있었다 인전조가 땅바닥에 엎드려 죽어 있었다 얼굴을 문틈에 바싹 갖다 대고는 그 눈은 마치 최후의 순간까지 바깥 자유세계의 빛과 기쁨을 동경하여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톰은 자기의 쓰라렸던 경험에서 이 악당이 얼마나 지독한 고생을 했을까 알았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 사람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이렇게 안도감을 느끼자 톰은 법정에서 이 흉악무도한 불황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뒤로 자신을 짓누르던 공포감이 얼마나 엄청났었는지 비로소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인전조의 상양칼은 두동강이 나서 바로 그 옆에 나뒹굴고 있었다 문의 밑바닥 둘보는 깎여지고 잘라지고 있었는데 무더니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그러나 그렇게 악을 쓴들 소용없는 일이었다 바깥에는 천연석이 문지방을 이루고 있었으니 이 억센 재료 앞엔 칼인들 맥도 못 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칼이 상할 뿐이었다 그러나 설령 바위의 방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은 역시 헛된 것이었을 거고 설령 들보를 완전히 배낸다 하더라도 인전조는 문 밑에서 몸을 빼낼 수는 도저히 없었을 것이니 말이다 인전조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잇고 지루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문을 난도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보통 때 같으면 동굴 입구에 갈라진 바위 틈에 관광객들이 내버린 양초 도막이 대여섯 개쯤은 굴러다닐 법한데 지금은 하나도 없었다 이곳에 갇힌 사나이가 사사치 찾아 모두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또 그는 간신히 박쥐 몇 마리를 잡아서 발톱만 남기고 모조리 먹어치우기도 했다 이 불행한 사나이는 가엾게도 굶어서 죽고 만 것이다 바로 근처에서 속순 하나가 머리 위 종류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몇 세기를 두고 천천히 자라고 있었다 시계가 똑딱거리듯 정확하게 3분마다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귀중한 물방울을 얻기 위해 포로가 된 사나이는 속순 끝을 잘라버리고는 그 구루터기에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은 뒤 얕지만 움푹하게 안쪽을 파냈다 24시간이 지나야 겨우 디조트용 스푼 하나를 가득 채울 만한 물이 고였다 그 물방울은 피라미드가 막 세워졌을 때도 트로이가 함락되었을 때도 로마를 세울 기초가 다져졌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정보광이 대형제국을 창건했을 때에도 콜롬버스가 항해를 떠났을 때에도 그리고 렉신턴의 대학살이 뉴스거리가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역사의 뒤안길로 전통의 뒷골목으로 망각의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린 뒤에도 여전히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으리라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 그렇다면 이 물방울은 겨우 한 순간 이 속절없는 벌레 같은 인간의 갈증을 달래주기 위해 지난 5천년 동안 쉴 새 없이 이처럼 떨어지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만년의 세월을 위해 또 다른 목적을 키우고 있는 것일까 아무려면 어떤가 이 불운한 혼혈아가 그 소중한 물을 받기 위해 돌을 파낸 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맥두걸 동권의 장관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애처로운 돌과 함께 천천히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바라본다 인전조가 사용한 돌컵은 동굴의 징계한 구경거리 목록에서도 첫째로 꼽힌다 심지어 알라단의 궁전의 인기도 그 컵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인전조는 동굴 입구에 매장되었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은 물론이고 인근 10km 거리에 있는 모든 농가와 촌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어린애를 데리고 음식을 장만하고 와서는 이 장례는 교수형을 보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것이었다고 터놓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장례식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한 가지 일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것은 인전조를 사면해달라고 주지사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 눈물을 펑펑 쏟고 열변을 토하는 회합이 여러 번 열렸다 위원으로 뽑힌 정력적인 부인 몇 명이 주지사를 찾아가 짐지 바보인 척 자비를 베풀고 주지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사람들은 인전조가 마을 사람 5명을 살해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비록 그 사람이 악마였다고 해도 석방탄원서에 서명하고 영구히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줄줄 흘리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던가 장례를 치르고 난 이튿날 아침 톰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헉을 은밀한 장소로 데리고 갔다 헉도 이제는 존스노인과 더글러스 과부댁에서 톰이 겪은 모험 얘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톰은 그들이 헉에게 한 가지만은 말해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톰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자 헉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 내가 이호실에 들어갔었는데 술병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이겠지 그게 너라고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 술사건 얘기를 듣자마자 난 그게 너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내가 돈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내가 돈을 찾아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와서 얘기했을 거잖아 다른 사람한테는 입을 다물고 있다 해도 말이야 톰 어쩐지 그 돈을 영원히 손에 넣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헉 난 그 술집 주인을 고자질한 적이 없어 내가 소풍 간 토요일엔 그 술집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너도 알고 있잖아 그날 밤 내가 망보기로 했던 것 기억나지 않니 참 그렇지 마치 1년 전에 일어난 일 같아 내가 더글라스 가부댁 집까지 인전조를 쫓아간 게 바로 그날 밤이었거든 내가 조를 뒤쫓아 갔었다고 응 하지만 너 누구한테도 이 말 절대로 하면 안 돼 인전조의 패거리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놈들이 나한테 앙심을 품고 못된 짓을 할까봐 겁이 나 만약 나만 없었다면 그놈은 지금쯤 무사히 텍사스에 가 있겠지 그러더니 헉은 톰에게 자기가 겪은 모험담을 숨김없이 전해주었다 톰은 그때까지 존스 노인한테서 그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밖에 듣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헉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며 말했다 그 이호실에서 술을 슬쩍한 놈이 누구든 그놈이 돈도 슬쩍한 거야 어쨌든 그 돈은 우리 것이 되긴 글렀어 톰 허 이호실에는 애초부터 그 돈이 없었다고 뭐라고 헉은 친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의 표정을 살폈다 톰 그럼 내가 그 돈이 있는 곳을 다시 알아냈단 말이야 허 그 돈은 지금 동굴 속에 있어 그러자 헉의 두 눈에서 번쩍 빛이 났다 다시 말해봐 톰 그 돈은 지금 동굴 속에 있다고 톰 진짜로 말해봐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진담인 거야 진담이야 허 정말 진짜래도 나하고 같이 가서 그 돈을 꺼내오지 않을래 두 말하면 잔소리지 들어가는 길마다 표시를 해서 길만 잃지 않는다면 말이야 허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좋았어 근데 그곳에 돈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 허 그건 그곳에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만에 하나 그곳에서 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북이랑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너에게 줄게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라고 좋아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럼 언제 가지 지금 당장 가자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몸은 괜찮아? 그 돈이 동굴 깊은 데 있니? 며칠 좀 걸어 다녀봤지만 그래도 아직은 1km 이상은 걸을 수 없어 톰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아마 8km쯤은 걸어야 할 거야 하지만 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지름길을 알고 있어 허 너를 작은 배에 태워 바로 그곳으로 데리고 갈게 강 하류 쪽으로 배가 그냥 떠내려가게 하면 돼 돌아올 땐 나 혼자서 노를 저으면 되고 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 그럼 지금 당장 출발하자 톰 좋아 그런데 빵과 고기 담배 파이프 조그만 자루 한두 개 연줄 두세 개 성냥을 갖고 가야 해 내가 동굴 속에 갇혔을 때 그런 물건들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 정오가 조금 지나자 두 아이는 마침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작은 배 한쪽을 슬쩍 빌려 타고 즉시 목적지로 향했다 케이브 한로 아래쪽으로 몇 km쯤 떨어진 지점에 이르렀을 때 톰이 입을 열었다 너도 보듯이 케이브 한로에서 여기까지 쭉 이어진 절벽이 모두 똑같아 보이거든 집도 없고 장작 헛간도 없이 덤불이 모두 비슷비슷하게 보이잖아 하지만 저기 저 위쪽에 산사태가 난 하얀 곳이 보이지 저게 내 표적 중에 하나야 자 이제 배를 대자 두 아이는 함께 배에서 육지로 올라갔다 자 허 내가 빠져나온 구멍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낚싯대 하나 거리에 있어 내가 한번 찾아봐 허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톰은 빽빽하게 우거진 온나무 덤불 속으로 우쭐거리며 걸어 들어갔다 바로 이곳이야 이것 봐 허 이렇게 아늑한 구멍은 이 지방에선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을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선 안 돼 난 전부터 산적이 되고 싶었지 이런 장소가 필요했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큰 골칫거리였거든 그런데 이제야 여기서 찾게 된 거야 다른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해야 해 하지만 조허퍼랑 벤 로저스한테만은 알려주자 산적놀이를 하려면 갱단이 있어야 하거든 그렇지 아니면 폼이 나지 않아 톰 소요와 그 일당 어때? 그렇듯하게 들리지? 허 응 그렇긴 한데 톰 하지만 누구를 털지? 닥치는 대로 누구든 털면 돼 매복하고 있다가 말이야 대개 그렇게 하거든 그 다음엔 죽이는 거니?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야 몸값을 낼 때까지 동굴 속에 가둬두지 몸값이 뭔데? 돈이지 뭐야 그 사람들의 친구들에게 구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모아서 가져오게 하는 거야 그리고 1년을 가둬두고 있다가 그때까지도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땐 죽여버려 그게 보통 하는 방법이거든 하지만 여자들만은 죽이지 않아 여자들은 그냥 가둬두기만 하고 죽이진 않는다고 여자들은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고 게다가 지독하게 겁도 많거든 여자들이 갖고 있는 시계 같은 걸 몽땅 빼앗지만 그들에게 말을 걸 때는 모자를 벗고 정정하게 해야 해 이 세상에 산적만큼 예의바른 사람은 없으니까 어느 책을 읽어봐도 모두 그렇게 적혀 있거든 그렇게 하면 여자들은 산적을 사랑하게 된단 말씀이지 그래서 동굴에 갇힌 지 한두 주일이 지나면 더 이상 눈물도 질질 흘리지 않고 제발 가라고 해도 가려고 안 해 쫓아내도 곧바로 뒤돌아서는 다시 돌아온단 말이지 어느 책을 봐도 다 그렇게 적혀 있어 그거 정말 신나겠다 톰 해적보다는 산적이 더 나은 것 같아 응 그래 어찌 보면 해적보다 산적이 훨씬 낫지 집에서도 가깝고 서커스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그 밖에도 좋은 점이 아주 많거든 이때쯤 해서 준비가 완료되었다 톰이 앞장서 굴속으로 들어갔다 굴조쪽 끝까지 나가자 기다리던 연줄을 맨 다음 앞으로 나아갔다 몇 발쩍 가자 샘 있는 대로 나갔다 톰은 갑자기 전신이 우싹해지며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암벽 진흙 덩어리에 얹힌 타다 남은 초심지를 허객에 내보이며 백기와 함께 불꽃이 흔들거리자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던 이를 들려주었다 톰은 이제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게 되었다 그 고요하고도 침울한 장소에 억눌려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자 곧 톰이 발견한 다른 길로 접어들고 더듬어 나가자 그 낭떠러지에 닿았다 그러나 촛불로 비춰보니 그곳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높이가 6미터에서 9미터에 이르는 가파른 진흙 언덕에 지나지 않았다 톰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자 이제 내가 좋은 것을 보여줄게 허 그러면서 톰은 촛불을 높이 치켜들었다 저기 저 모퉁이를 봐 보이지? 저기 말이야 저 커다란 바위 위에 촛불 그을름으로 써놓은 것 말이야 톰 저건 십자가잖아 너 그 이호시를 까먹은 거야 어이 십자가 아래 라고 했잖아 바로 거기서 인존조가 촛불을 쳐들고 있는 걸 봤다고 허그 허그는 신비스러운 십자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톰 여기서 나가자 뭐라고 보물을 그냥 놔두고 그래 그냥 놔두고 말이야 인존조의 유령이 이 근처를 헤매고 다닐 거야 틀림없이 아냐 그럴 리 없어 허 그렇지 않아 유령은 조가 죽은 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거야 저 멀리 동굴 입구 쪽에서 입구는 여기서 8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아냐 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유령은 돈 주변을 떠돌고 있을 거야 난 유령이 어떤지 잘 알고 있거든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허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자 톰은 불안해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이봐 허그 우리 정말 바보 같구나 인존조의 유령은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못할 거라고 그 말은 참으로 합당한 것이었고 또 효과도 있었다 톰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네 하지만 그럴 거야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한테는 천만다행이야 그럼 내려가서 보물상자를 찾아보기로 하자 톰이 앞장을 서고 진흙 언덕에 발도둠을 만들며 내려갔다 허기 뒤따랐다 큰 바위가 있는 조그만 굴에서 길이 4가닥으로 나있었다 둘은 길 셋을 찾아봤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바위 및 제일 가까운 길에 오목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그 안에 담요 침상이 있었고 낡은 멜빵이니 베이컨 껍질이니 두 서너 마리의 새 뼉다귀가 굴러있었다 그러나 돈 상자는 없었다 찾고 또 찾았으나 허사였다 톰은 말했다 십자가 밑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십자가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잖아 바위 밑은 아니겠지 이 바위는 땅에 단단히 박혀 있으니까 아이들은 또다시 사방을 살펴보다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자 그만 낙심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톰은 좋은 생각에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여길 좀 봐 허 바위 이쪽 편에는 발자국이 있고 천농도 떨어져 있는데 다른 쪽에는 없잖아 왜 그럴까 돈은 틀림없이 바위 아래에 있을 거야 진흙 밑을 파보자 괜찮은 생각인걸 톰 허기 신바람 나서 말했다 톰은 곧바로 진짜 바로 주머니 칼을 꺼냈다 10cm도 채 파지 않아 칼끝이 나무 판자 같은 것에 부딪혔다 허? 무슨 소리가 났지? 이번에는 허기 달려들어 땅을 파고 흙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곧 판자가 몇 장 나왔다 판자들을 걷어내자 바위 아래쪽으로 뚫려있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틈이 하나 보였다 톰이 그곳에 들어가 가능한 한 멀리 아래쪽까지 촛불을 비췄다 그러나 끝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톰은 좀 더 탐험해보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그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좁은 길이 완만하게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나있었다 톰은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갔다 허기 그의 뒤를 따랐다 마침내 톰이 작은 모퉁이를 둘더니 크게 소리쳤다 야 허? 저것 봐 그것은 틀림없는 보물상자였다 조그마하고 아늑한 굴 속에 자리 잡고 그 옆에는 빈 화약 상자 하나 가죽 케이스에 넣은 총 두 서너 자루 낡은 가죽신 두세 컬레 가죽 벨트 하나 그리고 떨어지는 물방울에 젖은 자질구레한 허접 쓰레기가 널려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한 손으로 빛바랜 그 말을 휘저으면서 허기 외쳤다 야 우린 큰 부자가 됐어 톰 허? 난 이게 우리 손에 들어올 거라고 늘 믿고 있었어 믿기 어렵지만 정말로 이젠 우리 손에 들어온 거야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 상자를 들어올릴 수 있나 보자 그 상자는 무게가 거의 20kg쯤 나갔다 톰은 상자를 엉거주춤 들어올릴 수는 있었지만 쉽게 운반할 수는 없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가 말했다 그 녀석들이 그날 유령의 집에서 들고 나갈 때도 무거워 보였어 그때 이미 알아봤거든 조그만 자루들을 가져오길 잘했지 뭐야 아이들은 곧 그 말을 자루 몇 개에 옮겨 담은 뒤 십자가 표시가 있는 바위까지 날랐다 총하고 다른 물건들도 가져가자 허기 말했다 안 돼 헉 그 물건들은 그냥 두고 가자 우리가 산적 놀이할 때 꼭 필요한 물건들이야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두기로 하자 또 그 자리에서 요란한 술잔치도 버리자 술잔치를 버리기에 아주 안성맞춤이니까 무슨 술잔치 말이야 나도 몰라 하지만 산적들은 늘 요란한 술잔치를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잔치를 버려야지 자 어서 가자 이곳에 온 지 꽤 오래됐어 날이 저물고 있을 거야 또 배도 고프고 배 위에서 뭘 좀 먹고 담배도 피우자 그들은 마침내 온나무 덤불 사이로 빠져나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물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곧 작은 배에 올라 허기진 배를 채우며 담배를 피웠다 해가 저쪽 수평선으로 넘어갈 무렵 그들은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톰은 헉과 신나게 짓거리면서 땅거미지는 어둑어둑한 강을 따라 한참 동안 노를 저어갔다 아이들은 날이 어두워진 뒤 곧바로 육지에 닿았다 이봐 헉 톰이 말했다 이 돈은 더글러스 과부댁 장작 헛간 다락에다 숨겨두자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계산한 뒤 나눠갔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숲속에 안전하게 숨겨둘 곳을 찾아보는 거야 너 여기서 잠깐 조용히 기다리면서 이것 좀 지키고 있어 내가 어서 달려가서 베니 테일런의 작은 손수레를 가져올게 금방이면 돼 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손수레 하나를 밀고 돌아왔다 손수레에 작은 돈자루 두 개를 싣고 그 위에 누더기 몇 장을 덮어 씌운 뒤 수레를 끌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존스노인 집 앞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숨을 돌리며 잠시 쉬었다 다시 떠나려는데 존스노인이 밖으로 나오더니 말을 건넸다 거기 있는 게 누구냐 허기랑 톰이에요 마침 잘 됐구나 나랑 같이 가자 얘들아 모두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자 어서 서둘러라 빨리 앞장서거라 이 손수레는 내가 끌어주마 어이쿠 이거 보기보다 무겁네 벽돌이라도 든 거야 아니면 고철조각이냐 고철조각이에요 톰이 대답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동네 아이들은 75센트밖에 안 되는 녹슨 세부치를 주워다 주물공장에 파느라고 왜들 그렇게 고생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남들이 하는 보통일을 해도 그 두 배는 더 벌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사람 본성이라는 게 다 그런 법이지 어서 빨리 가자 어서 아이들은 존스노인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궁금했다 궁금해할 것 없다 더글러스 과부댁에 가보면 다 알게 될 테니까 오래전부터 엉뚱하게 누명을 쓰는데 익숙해 있던 헉은 겁이 나서 말했다 존스 할아버지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자 존스 노인은 껄껄 웃었다 글쎄 난 잘 모르겠는걸 헉 난 그건 잘 모르겠어 넌 더글러스 과부댁과 친한 사이가 아니더냐 그렇긴 해요 물론 아주머니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그럼 됐어 뭐가 걱정이냐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굴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도 전에 헉은 톰과 함께 더글러스 과부댁 거실로 떠밀리다시피 들어갔다 존스 노인은 손수레를 문 옆에 세워두고 따라 들어왔다 방 안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있었고 마을에 쟁쟁한 어른들이 다 모여있었다 세처일가도 허퍼네도 로저스 집도 폴리 아주머니도 시드와 메리도 목사님도 신문 편집장도 그 밖에도 더 많은 여러 인사들이 성장을 하고 모여있었다 과부댁은 둘을 정성껏 맞아들였다 아이들의 몸은 온통 진흙과 천둥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폴리 아주머니는 톰의 모습이 몹시 창피해서 얼굴을 붉히고 이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설레설레 내져었다 그렇지만 막상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 두 아이만한 사람은 없었다 마침내 존스 노인이 말문을 열었다 톰이 아직 집에 오지 않아서 단념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집 앞에서 허욱과 같이 있는 걸 만났지요 그래서 급히 데리고 왔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더글로스 과부댁이 말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렴 더글로스 과부댁은 두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 자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요 셔츠에 양말 다 있으니까 두 벌 다 허크 거야 저건 허게 옷이야 아니 사양할 것 없어 허? 존스 할아버지와 내가 각각 한 벌씩 샀단다 하지만 너희 두 아이에게 잘 맞을 거야 어서 입어버렴 우린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끔하게 차려입거든 아래로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한 다음 더글로스 과부댁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제 34장 황금의 홍수 허기 말했다 톰 밧줄만 있으면 우린 도망칠 수 있어 창문은 땅바닥에서 그다지 높지 않아 바보 같은 소리 뭐 때문에 도망치자는 거야 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 딱 질색이란 말이야 난 내려가지 않을래 톰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아무렇지도 않아 난 조금도 상관 안 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바로 그때 시드가 나타났다 형 그가 말했다 아주머니가 오후 내내 기다리셨어 메리 누나가 형의 나들이 옷을 준비해 두었어 모두들 얼마나 형 걱정을 했는지 몰라 어? 근데 형 옷에 묻어있는 거 촌농이랑 진흙 아니야 상관 말고 니 할 일이나 해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는 거야 이런 잔치야 가부떼기 늘 벌이는 거잖아 이번에는 존스 할아버지랑 그의 두 아들을 위한 잔치야 지난번에 아주머니를 위험해서 구해주셨거든 근데 있잖아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 수도 있어 물론 형이 듣고 싶다면 말이지 그게 뭔데? 있잖아 존스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여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모양이야 난 오늘 그분이 아주머니한테 비밀로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거든 하지만 그건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까 가부떼지도 모르는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존스 할아버지는 허기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셔 허기 없으면 그 굉장한 비밀도 김이 빠질 테니까 말이야 무슨 비밀인데 시드? 허기 가부떼 아주머니 집까지 강도들의 뒤를 밟아서 따라온 거 말이야 존스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작정인 것 같지만 틀림없이 김빠진 맥주처럼 썰렁할 걸 시드는 잠옷 만족스러운 듯 혼자서 낄낄거렸다 시드 그 비밀 네가 퍼뜨린 거지? 누가 퍼뜨렸건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누군가가 말했겠지 그걸로 충분하잖아 시드 이 마을에서 그런 치사한 짓을 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게 바로 너라고 내가 만약 허기였다면 아마 언덕을 살금살금 내려와 아무한테도 강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야 넌 치사한 짓 빼놓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또 누가 칭찬받는 걸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가부떼 말마따나 사양하겠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톰은 시드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발길로 차서 문 밖으로 내쫓았다 자 아주머니에게 일러 바치고 싶으면 실컷 그래 보시지 내일 혼내줄 테니까 조금 뒤 손님들은 만찬의 자리에 제각기 앉았고 열 명 남짓한 애들은 그 당시 그 고장의 습관에 따라 작은 방 안에 조그만 식탁에 앉혀졌다 적당한 때를 보아 존스 노인은 간단한 연설을 하고 자기와 자기 아들에 주어진 명예에 대해서 가부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너무 겸손한 나머지 존스 노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마침내 그는 허기 이 모음에서 한 역할을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굉장한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털어놓았다 사람들은 놀라는 기색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보다 더 좋은 분위기에서라면 보였을지 모르는 열강적인 반응은 아니었고 진심으로 그러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더글라스 가부떼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척하며 헉에게 온갖 칭찬과 감사의 말을 퍼부었다 헉은 자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과 칭찬을 한 몸에 받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편한 나머지 새 옷을 입어서 거북한 것 따위는 거의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더글라스 가부떼은 헉을 자기 집에서 먹이고 키우며 공부도 시키겠다고 했다 게다가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헉이 작은 규모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사 미천도 돼주겠다고 했다 이때 톰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헉에게는 돈이 필요 없어요 헉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이 유쾌한 농담을 듣고 자중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 걸맞게 웃음을 터뜨리려고 했지만 워낙 예의바른 사람들이라 체면을 생각해서 억지로 참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톰이 침묵을 깨뜨리며 말했다 헉에게는 돈이 많아요 믿지 못하실 테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게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톰은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재미있다는 듯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헉에게 호기심에 찬 눈길을 보냈다 시드 톰이 왜 저러는 거냐 폴리 아주머니가 물었다 저 애가 어쨌든 저 애가 하는 짓은 통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때 톰이 자루 두 개를 들고 깽깽대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에 폴리 아주머니는 하던 말을 도중에서 끊고 말았다 톰은 식탁 위에 누런 금화를 와루르 쏟아놓으며 말했다 보세요 제가 뭘 했어요 이 중 절반은 헉의 몫이고 나머지 절반은 제 몫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잠시 동안 모두들 눈앞에 쏟아놓은 그 말을 쳐다보고 있을 뿐 입을 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더니 일제히 그것이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물었다 톰은 설명하겠다고 말한 다음 그간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야기는 길었으나 그야말로 흥미진진했다 그 재미나는 이야기를 가로막는 참견은 누구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톰이 말을 맺자 존스 노인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저녁을 위해 사소한 얘기거리를 장만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예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얘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헤아려 보았다 1만 2천 달러 조금 더 했다 재산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도 여럿 있었지만 한 번에 이처럼 막대한 대금을 본 사람은 그 자리엔 한 사람도 없었다 제35장 허클베리 산적이 되다 톰과 헉의 뜻밖의 횡재로 조그마하고 초라한 세인트 피터스버그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는 사실에 독자 여러분은 만족해할지도 모른다 액수도 엄청났지만 그것이 전부 현금이라는 사실은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칠 줄 몰랐고 흡족한 기분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냥 부러워했다 마침내 많은 주민들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흥분에 짓눌려 비틀거렸다 혹시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보물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세인트 피터스버그와 인근 마을에 있는 모든 유령의 집을 찾아다니며 마루의 판자를 모두 뜯어내며 주춧돌마저 파헤치며 샅샅이 뒤졌다 그것도 나이 어린 아이들도 아닌 어른들이 그랬던 것이다 그 중에는 꽤 점잖고 현실적인 사람들도 끼어 있었다 톤과 혹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와서 그들을 칭찬하고 또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들의 말이 그렇게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같이 존중하고 되풀이했다 두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모두 특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두 아이는 평범한 말이나 일상적인 행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더구나 그들의 과거 역사까지 들춰내서는 그것을 특별한 독창성의 표시로 축교 세우기도 했다 마을 신문은 그 아이들의 삶에 대한 기사를 싣기도 했다 더글로스 가부댁은 헉의 돈을 6% 이자로 투자했으며 세척한사도 폴리 아주머니의 부탁을 받고 톰의 돈에도 역시 같은 이자가 붙게 했다 이제 두 아이는 정말로 막대한 수입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 1년 중 주중에는 하루에 1달러 일요일에는 그 절반의 이자를 받게 된 것이다 그만한 돈이라면 마을 목사가 받는 금액과 같은 것이었다 아니 목사가 받기로 약속한 만큼의 금액이었다 실제로 목사는 그만한 액수의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물가가 싼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1달러 2센트면 어린아이 하나를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킬 수 있었다 또한 그 아이를 입히고 깨끗하게 씻힐 수도 있는 액수였다 세척한사는 톰에 대해 아주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보통 아이 같으면 자기 딸을 동굴에서 구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구나 베키가 절대 비밀이라고 하면서 톰이 학교에서 자기 대신 매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탄산은 크게 감동했다 또 딸아이가 마땅히 자기가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으려고 톰이 거짓말한 것을 관대하게 용서해달라고 말하자 탄산은 그 거짓말이야말로 고귀하고 관대하고 아량이 넓은 거짓말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은 손도끼에 관한 조지 워싱턴에 칭찬받을 만한 언행과 함께 나란히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판사가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방안을 거닐면서 이런 말을 할 때처럼 베키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크고 멋있게 보인 적이 없었다 베키는 곧바로 톰에게 달려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척판사는 톰이 앞으로 커서 훌륭한 법률가나 위대한 군인이 되기를 바랐다 그는 둘 중 하나를 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도록 톰이 처음에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제일 가는 훌륭한 법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할 작정이라고 했다 허클베리핀은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제 더글러스 과부떼게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자 처음으로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아니 오히려 그 세계에 억지로 끌려 들어가고 그 세계 안에 내던져졌다거나 할까 헉이 느끼는 고통이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과부떼게 하인들은 헉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식히고 옷을 말끔하게 입히며 머리에도 빗질과 솔질을 해댔다 침대 시트도 밤마다 새로 갈아주었는데 그 시트에는 매정하게도 헉의 마음을 끄는 다정한 친구 같은 작은 얼룩이나 때 같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식사 때도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야 했으며 넥퀸과 컵과 접시도 사용해야 했다 또한 공부도 해야 했고 일요일이면 교회에도 나가야 했다 말도 점잖게 해야 했기 때문에 김빠져 재미없는 말들이 입속을 맴돌았다 어느 쪽을 돌아봐도 문명이라는 빗장과 족쇄 때문에 손발을 꼼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헉은 용감하게도 3주일 동안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견뎠으나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더글로스 과부떼은 크게 낙심하여 꼬박 이틀 동안 사방을 찾아다녔다 마을 사람들도 크게 걱정을 하여 온갖 곳을 수색했으며 심지어는 시체를 찾아 강바닥을 쳐내기도 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톰 소연은 현명하게도 지금은 폐기된 도살장 뒤에 헌 빈통 있는 데를 빈둥거리다 그 통 하나에 도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헉은 거기서 자고 있었다 어디서 훔쳐온 찌꺼기로 아침을 막 끝내고 기분 좋게 들어 누워 한 대 피우고 있는 참이었다 머리도 빗지 않고 헝클어진 데다가 걸치고 있는 옷이란 자유롭고도 행복했던 시절에 알맞았던 바로 그 누더기 옷이었다 톰은 헉을 통속에서 끄집어내고 헉이 일으킨 큰 소동을 이야기한 다음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를 공고했다 헉의 얼굴에는 조용한 만족의 빛이 사라지더니 이내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헉은 말했다 이제 그 얘긴 그만둬 톰 나도 노력을 해봤지만 잘 되지가 않아 안 된다고 그런 생활은 나한테 맞지 않아 익숙하지 않다고 가부떼기 내게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지만 난 그런 방식을 견딜 수가 없어 날마다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또 세수를 한 뒤에는 숨이 막힐 듯 북북 빗질을 해대고 가부떼근 장작 헛간에서 잠도 못 자게 해 게다가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빌어먹을 놈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옷 말이야 얼마나 거지 같은지 땅바닥에 주저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뒹굴지도 못한단 말이야 통 지하실 문자교에서 미끄럼을 탄 지가 몇 년은 된 것 같아 그 외에 가서 땀을 뻘뻘 흘려야 하고 그 진부하기 이를 데 없는 설교는 끔찍해 파리를 잡아도 안 되고 뭘 우적우적 씹어도 안 되고 또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있어야 하잖아 과부떼근 종이 땡땡 울리면 식사를 하고 종이 땡땡 울리면 잠을 자고 또 종이 땡땡 울리면 일어난다니까 모든 일이 하나같이 지독하게 규칙적이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헉 톰 어쨌든 마찬가지야 난 다른 아이들이 아니잖아 그러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얽매어 사는 건 정말 끔찍해 먹을거리가 너무 쉽게 얻어지니까 도무지 밥맛이 없어 그런 식으로 먹는 건 재미없거든 낚시질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헤엄치러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해 허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란 한 가지도 없어 그리고 점잖은 말밖에는 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지 뭐야 그래서 날마다 다락방에 올라가 한참 동안 실컷 욕설을 퍼부어대야만 입이 편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꼭 죽을 것만 같아 톰 가부떼근 담배도 피우지 못하게 하고 큰소리도 지르지 못하게 해 사람들 앞에서는 하품도 못하고 기지개도 못 켜고 가려운 데가 있어도 극지도 못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허락은 특히 화가 난 듯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투로 말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빌어먹을 과부떼근 밤낮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런 여잔 정말 처음이야 그러니 내가 도망칠 수밖에 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게다가 조금 있으면 개학을 할 것이고 그러면 학교에도 가야 할 게 아니야 난 공부는 정말 질색이야 톰 내 말 좀 들어봐 톰 부자가 된다는 게 남들이 떠돌아대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 걱정에 또 걱정 진땀에 또 진땀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늘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나는 이 누덕의 옷이 편하고 이 나무통 속에 누워있는 게 편해 난 이런 생활을 다시는 버리고 싶지 않아 그 돈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내 몫도 내가 다 가져 나한테 어쩌다 가끔 10센트짜리 동전 한 입만 주면 돼 그것도 자주 줄 필요도 없어 나는 말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따위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 내가 과부떼게 가서 나 대신 좀 잘 말해주라 이봐 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너도 잘 알잖아 그건 공평하지 못해 그리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너도 그런 생활을 좋아하게 될 거야 좋아하게 된다고 그건 뜨거운 난로 위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 난로가 좋아진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아냐 톰 난 부자도 싫고 그런 숨 막히는 집에서 살고 싶지도 않아 난 숲속이 좋고 강이 좋고 또 나무통이 좋단 말이야 그러니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에이 빌어먹을 우리에겐 총도 있고 동굴도 있고 산적 노릇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는데 이런 귀찮은 일이 생겨가지고 모든 걸 망쳐버리다니 톰은 기회는 이때다 싶었다 이봐 허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산적이 되는 걸 포기한 건 아니야 뭐 뭐 아니라고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톰 그럼 진심이고 말고 하지만 허 내가 점잖게 굴지 않으면 너를 산적단에 끼워줄 수 없어 이 말이 허의 기쁜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다 나를 끼워줄 수 없다고 톰 전에는 나를 해적단에 끼워줬잖아 응 그거하고는 달라 대개 산적은 해적보다 격이 높거든 어느 나라에서나 산적은 지위가 굉장히 높은 귀족들이야 공작이니 뭐니 말이야 이봐 톰 넌 그동안 나랑 늘 사이좋게 지내왔잖아 설마 이번에 나를 빼놓지 않겠지 설마 그러진 않겠지 톰 허 나는 그런 생각도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흥 톰 소여의 산적단이라고 웬 형편없는 녀석들이 끼어 있군 그건 바로 너를 두고 하는 말일 거야 허 너도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을 테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허는 마음속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지 잠시 잠잡고 있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럼 한 달가량 가부떼게 돌아가서 참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 날 한 표에 넣어준다면 말이야 톰 됐어 허 이제 약속한 거야 자 그럼 가자 내가 가부떼한테 좀 느슨하게 풀어달라고 부탁해 볼게 허 그렇게 해줄래 톰 그렇게 해줄 거지 잘됐다 가장 참기 힘든 일 몇 가지만 풀어준다면 몰래 담배도 피우고 욕도 할 거야 죽기 아니면 까무르치기지 뭐 그런데 언제 패거리를 모아 산적이 될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지 오늘 밤에 아이들을 모아 입단식을 할 수 있을 거야 뭘 할 수 있다고? 입단식 말이야 그게 뭔데? 서로에게 의리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거야 서로 돕고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설령 몸뚱어리가 산산조각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말이야 그리고 단원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누구든지 가족까지 몰살한다고 선서하는 거야 그거 재밌겠다 신나는구나 톰 정말 그럼 재밌고 말고 그리고 선서는 한밤중 제일 쓸쓸하고 무서운 장소에서 해야 하는 거야 유령의 집이 제일 좋은데 다 부서지고 말았으니 말이야 어쨌든 한밤중에 하는 거라니 참 좋아 톰 그럼 그렇고 말고 그리고 관위에서 선서해야 해 그리고 피로 서명하는 거야 그거 굉장하다 해적보다 백만배나 더 굉장한 걸 그럼 난 죽을 때까지 가부댁에 있을 거야 톰 그래서 내가 멋진 산적이 되어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가부댁도 나를 진창해서 건조 올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맺는 말 이로써 이야기는 끝난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여 한 소년의 이야기이니 여기서 끝을 맺어야 한다 더 이상 이야기가 계속되면 어른의 이야기가 되고 만다 어른들에 대한 소설을 쓸 때에는 어디서 끝을 맺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즉 결혼해서 끝을 맺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들에 관해 쓸 때에는 작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에서 활약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아직도 살고 있다 그리고 순조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언젠가 또다시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어른으로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들 생애의 그 부분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그에 대한 국무원의 청주가 가능성에 의ött하지 않으면 Life 그리고 이미 기록한 결과는 사용하려다